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트 32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3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도로시 스텝 스텝, 록, 스텝, 왼쪽 사선 도로시 스텝 스텝, 록, 스텝, 오른팔,포드,토 터치, 힐스위븐 왼쪽, 센터, 왼팔,포드,토 터치, 힐스위븐 왼쪽, 센터, 카운트 kle-1,2,4,5,6,7,8 섹션 2 왼발,back,폴드 백락, 리커버, 킥, 볼, 포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후, 오른쪽 2분의 1턴,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킥, 투게더 사이드만보,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투게더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트리플 스텝 오른발, 막백, 리커버, 인플레이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쪽 1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사이드 터치 오른쪽 4분의 1턴,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 16 카운트 1, 2, 3, 4, 5, 6, 7, 8 디스탈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wy 헷갓 5, 6, 7, 10 1, 2, 3, 5, 6, 8